오늘 세계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의 졸업식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오늘 세계 최소한 영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계 최소한 영광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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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야기는 순간들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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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리드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첫 번째 6개월에 출연한 것입니다.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 months. 그 후 18개월 정도는 대학에 머무르며 청강을 들었고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개월에 출연한 것입니다.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I dropped out of Reed College after the first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왜 중퇴했을까요? 왜 중퇴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My biological mother was a young, unwed graduate student.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학 정도는 나온 양부모에게 입양되기를 원했습니다.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제가 태어났던 순간 마지막에 그들이 정말 여자아이를 원한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양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생모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모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모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대졸자도 아니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모는 입양 동의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후 양부모님들이 저를 꼭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마침내 동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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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포드의 학비와 맞먹는 값비싼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탠포드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탠포드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둔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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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6개월 후, 저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대학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부모님들이 평생토록 모은 돈을 전부 학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의 모든이 다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중퇴하기로 결심했고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고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고 모든 것이 다 잘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 두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최고의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심을 해봤습니다. 중퇴한 순간 관심 없던 필수 과목 듣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흥미있어 보이는 강의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기숙사에 머물 수 없어서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전 기숙사에 머물 수 없어서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한 병당 5센트씩 하는 코카콜라 빈 병을 모아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요일 밤마다 시내를 가로질러 7마일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하루에 크리슈나 사원에서 주는 한 끼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크리슈나 사원에서 주는 한 끼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과 집감에 따라 저질렀던 일들 중 많은 부분이 서로 인사로 빠졌습니다. 세단олуч는 예전이나 시대의 이것 owej의 번uth들을테넰습니다. 많은 로봇arden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발이olin에서isser 죄ugen adjda 나중에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대학은 아마 미국 최고의 서체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리드대학은 미국 최고의 서체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리드대학은 미국 최고의 서체 교육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모든 서랍에 붙어있는 라벨들은 아름답게 손으로 만들어진 서체가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포스터, 모든 레이벌, 모든 드로우들이 아름답니다. 캠퍼스 곳곳에 붙어서 그런 sandbox에서 자퇴해서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 서체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그때 저는 체리프와 산세리프체를 배웠고 서로 다른 문자의 조합에서 어떻게 공백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배웠고 무엇이 위대한 서체를 훌륭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담아내기 힘든 아름답고 유서깊고 예술적으로 미묘한 것이었습니다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전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하지만 10년 후 우리가 최초의 맥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그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But 10년 후,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But 10년 후,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But 10년 후,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그리고 맥킨토시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만약 제가 대학에서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맥킨토시의 다양한 서체나 가벼운 글꼴은 없었을 것입니다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그리고 윈도우는 맥을 베꼈기 때문에 결국 개인용 컴퓨터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만약 제가 학교를 중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개인용 컴퓨터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멋진 서체는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순간들이 이어질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10 years later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은 그런 순간들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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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에만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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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여러분들은 자신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무엇이든지 간에 믿어야 합니다. 미래에 그 순간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자식남을 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을 잘 닦여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잘 닦아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말이죠. 잘 닦아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말이죠. 잘 닦아진 길에서 벗어나게 할지라도 말이죠. 그 점이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습니다.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early in life. 제가 스물 살 때 부모님의 차고에서 워즈와 함께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twenty.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twenty.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만에 애플은 차고에서 우리 단 2명으로 시작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10년만에 애플은 차고에서 우리 단 2명으로 시작해 4천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20억 달러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29살에 우리는 우리 최고의 작품 맥킨토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고 그때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We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어떻게 당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될 수가 있냐고요? 애플이 성장해가면서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그리고 처음 1년 정도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그런데 그 후,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우리가 그러던 중에 이 사이는 그의 편을 들었고, 저는 서른살에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요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저는 정말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저는 이전 세대 기업가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전 세대 기업가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느꼈습니다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마치 이어달리기에서 제가 바톤을 받다가 떨어뜨린 것처럼 말이에요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그런데 제게 무엇인가 서서히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고 애플에서 있었던 일은 그것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did not change that one bit. I still love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 that one bit. 저는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일을 사랑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성공이란 중앙감은 모든 것이 덜 확실한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라는 회사와 또 다른 회사인 픽사를 만들었고 제 아내가 될 놀라운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사가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사건의 전환으로 애플은 넥스트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넥스트에서 개발했던 기술은 현재 애플의 르넥상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현재 애플의 르넥상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현재 애플의 르넥상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아주 멋진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정말 쓰디쓴 약이었지만 그게 필요한 환자도 있나봅니다. 때로는 인생이 당신 머리를 벽돌로 때립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인생을 벽돌로 때립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가 한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듯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찾았을 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아픈 część의 ny거와 가치의 화면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아픈 그 연구에 대한 아이를 찾으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관광고를 찾아보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아픈 그걸 찾아보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멋진 관계들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틀림없이 당신의 말이 맞을 겁니다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그것은 제게 감명을 줬고 그 이후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했던 일을 하고 싶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했던 일을 하고 싶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했던 일을 하고 싶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했던 일을 하고 싶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했던 일을 하고 싶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내가 하려했던 일을 하고 싶을까? 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 대한 큰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겨두고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제가 알기로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여러분들은 이미 벌거벗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esar Bling maior tremendou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1년 전쯤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전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고 최장의 종양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최장의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판크리아스는 어떻게 알았지? 저는 판크리아스는 어떻게 알았지? 저는 판크리아스는 어떻게 알았지? 의사들은 제게 치료할 수 없는 암이 거의 확실하다며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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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months the doctors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3-6 months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다시 말해 아이들에게 앞으로 10년간 말해줘야 할 것을 몇 달 안에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라는 뜻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뜻 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단만 하루종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목으로 내시경을 넣어 위와 창자를 거쳐 최장에 바늘을 꽂아 종양에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목으로 내시경을 넣어 위와 창자를 거쳐 최장에 바늘을 꽂아 종양에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그 날 저녁은 시장에 보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날 저녁은 시장에 바늘을 꽂아 종양에서 Maple Hill, 한 마리에 비해 주신 것은 고고로를 주신 것은 일반인상으로 상대가 가진 방식을 받았는데 amounted in my skull을 받았는데 목으로 글은 고 internal의 요소에 교¿아 종양에서 미사용을 받았는데 그 날 저녁은 진룰를 꽂아 종양에서 끌어안을 yardım member대로 추정한 것을 번호합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고 그곳에 있던 제 아내는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조직을 봤을 때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유지한 것은 아내가 주인공을 보셨고 그는 의사의 환경에서 뵉는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유지한 것은 아내가 주인공을 보셨고 그는 의사의 환경에서 뵉는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매우 드문 형태의 최장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간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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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순전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는 죽음이 유용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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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죽길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려고 죽고 싶어하지는 않지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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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피하지 못했죠. 아무도 그곳을 피하지 못했죠. 아무도 그곳을 피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Bohm ivi wrote, 죽음은 삶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을 교체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낡은 것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낡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로운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도 차차 낡은 것이 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 아직 너무 어려운 사람이 fale곤지 않은 나라를 떨어뜨려раст시켜요. 너무 극적이어서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과의 얽매여사는 도구마에 갇혀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과의 얽매여사는 도구마에 갇혀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의 잡음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낭비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의 마음을 낭비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낭비하지 못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슴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실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백과라는 굉장한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나는 어린이가 어린이 저번에 유명했던 브러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begin이 어린이 제로울의 일상에 열렸습니다. 사 outreach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린이 제로울의 발표한 지 mediagnino, 어린이 저번에 유명한 브러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여기서 멀지 않은 맨 로 파괴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인데 그 책에 시적인 감성을 불어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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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960년대 후반이니 PC나 전자출판도 나오기 전이어서 타자기와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OH, this was in the late 60s, before personal computers and desktop publishing so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s, scissors, and polaroid cameras this was in the late 60s, before Destiny, vor timeline, and desktop publishing so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s, scissors, and polaroid cameras 그것은 구글이 나오기 35년 전 종이책으로 된 구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이상적이었고 훌륭한 도구들과 굉장한 생각들로 넘쳐났습니다. It was idealistic,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It was idealistic,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It was idealistic,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Stuart와 그의 팀은 지구백과를 여러 호에 걸쳐 내놓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호를 내놓았습니다. akhir Met계의 얘기 모델 것이있는 모든 것과의 필요ugs으로 제작한 것이었고 sekgard 1도 jusqu よ Então,夕 wanted to run its course 그게 1970년대 중반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였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호의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모험가라면 아마 히치하이킹을 할 만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으라.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책을 끝낼 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일이다. 그냥 3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는, 그리고, 18일 만에 더 더 18년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왜 이따가가 되었을까요? 이 첫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제 생명의 어린이로 어린이 그녀는, 어린이, 어린이, foreign student, and she decided to put me up for adoption. She felt very strongly that I should be adopted by college graduates, so everything was all set for me to be adopted at birth by a lawyer and his wife. Except that when I popped out, they decided at the last minute that they really wanted a girl. So my parents who were on a waiting list got a ca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king, we've got an unexpected baby boy. Do you want him?" They said, of course.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She only relented a few months later when my parents promis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This was the start in my life. And 17 years later, I did go to college. But I naively chose a college that was almost as expensive as Stanford. And all of my working-class parents' savings were being spent on my college tuition. After six months, I couldn't see the value in it. I had no idea what I wanted to do with my life and no idea how college was going to help me figure it out. And here I was, spending all the money my parents had saved their entire life. So I decided to drop out and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It was pretty scary at the time, but looking back,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I ever made. The minute I dropped out, I could stop taking the required classes that didn't interest me and begin dropping in on the ones that looked far more interesting. It wasn't all romantic. I didn't have a dorm room, so I slept on the floor in friends' rooms. I returned Coke bottles for the five-cent deposits to buy food with. And I would walk the seven miles across town every Sunday night to get one good meal a week at the Hare Krishna temple. I loved it. And much of what I stumbled into by following my curiosity and intuition turned out to be priceless later on. Let me give you one example. Reed College at that time offered perhaps the best calligraphy instruction in the country. Throughout the campus, every poster, every label on every drawer was beautifully hand-calligraphed. Because I had dropped out and didn't have to take the normal classes, I decided to take a calligraphy class to learn how to do this. I learned about serif and sans-serif typefaces, about varying the amount of space between different letter combinations, about what makes great typography great. It was beautiful, historical, artistically subtle in a way that science can't capture. And I found it fascinating. None of this had even a hope of any practical application in my life. But ten years later, when we were designing the first Macintosh computer, it all came back to me. And we designed it all into the Mac. It was the first computer with beautiful typography. If I had never dropped in on that single course in college, the Mac would have never had multiple typefaces or proportionally spaced fonts. And since Windows just copied the Mac, it's likely that no personal computer would have them. If I had never dropped out, I would have never dropped in on that calligraphy class. And personal computers might not have the wonderful typography that they do.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when I was in college. But it was very, very clear looking backwards ten years later.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d to do early in life. Woz and I started Apple in my parents' garage when I was 20. We worked hard. And in 10 years, Apple had grown from just the two of us in a garage into a $2 billion company with over 4,000 employees. We'd just released our finest creation, the Macintosh, a year earlier. And I'd just turned 30. And then I got fired. How can you get fired from a company you started? Well, as Apple grew, we hired someone who I thought was very talented to run the company with me. And for the first year or so, things went well. But then our visions of the future began to diverge. And eventually, we had a falling out. When we did, our board of directors sided with him. And so at 30, I was out. And very publicly out. What had been the focus of my entire adult life was gone. And it was devastating. I really didn't know what to do for a few months. I felt that I had let the previous generation of entrepreneurs down. That I had dropped the baton as it was being passed to me. I met with David Packard and Bob Noyce. And tried to apologize for screwing up so badly. I was a very public failure and I even thought about running away from the valley. But something slowly began to dawn on me. I still loved what I did. The turn of events at Apple had not changed that one bit. I'd been rejected, but I was still in love. And so I decided to start over. I didn't see it then, but it turned out that getting fired from Apple was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ever happened to me. The heaviness of being successful was replaced by the lightness of being a beginner again. Less sure about everything. It freed me to enter one of the most creative periods of my life. During the next five years, I started a company named Next. Another company named Pixar. And fell in love with an amazing woman who would become my wife. Pixar went on to create the world's first computer animated feature film, Toy Story. And is now the most successful animation studio in the world. In a remarkable turn of events, Apple bought Next. And I returned to Apple. And the technology we developed at Next is at the heart of Apple's current renaissance. And Lorene and I have a wonderful family together. I'm pretty sur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I hadn't been fired from Apple. It was awful tasting medicine, but I guess the patient needed it.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I'm convinced that the only thing that kept me going was that I loved what I did.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And that is as true for work as it is for your lovers. Your work is going to fil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ru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If you haven't found it yet, keep looking. And don't settle. As with all matters of the heart, you'll know when you find it. And like any great relationship, it just gets better and better as the years roll on. So keep looking. Don't settle.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 ha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had a scan at 7.30 in the morning and it clearly showed a tumor on my pancreas. I didn't even know what a pancreas was. The doctors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three to six months.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d have the next ten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make sure everything is buttoned up so that it will be as easy as possible for your family. It means to say your goodbyes. I live with that diagnosis all day. Later that evening, I had a biopsy where they stuck an endoscope down my throat, through my stomach and into my intestines, put a needle into my pancreas and got a few cells from the tumor. I was sedated, but my wife, who was there, told me that when they viewed the cells under a microscope, the doctors started crying because it turned out to be a very rare form of pancreatic cancer that is curable with surgery. I had the surgery, and thankfully, I'm fine now. This was the closest I've been to facing death, and I hope it's the closest I get for a few more decades.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a useful but purely intellectual concept. No one wants to die.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Right now, the new is you. But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you will gradually become the old and be cleared away. Sorry to be so dramatic, but it's quite true.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When I was young, there was an amazing publication called The Whole Earth Catalog, which was one of the Bibles of my generation. It was created by a fellow named Stuart Brand, not far from here in Menlo Park. And he brought it to life with his poetic touch. This was in the late 60s, before personal computers and desktop publishing. So it was all made with typewriters, scissors, and Polaroid cameras. It was sort of like Google in paperback form, 35 years before Google came along. It was idealistic, overflowing with neat tools and great notions. Stuart and his team put out several issues of The Whole Earth Catalog. And then, when it had run its course, they put out a final issue. It was the mid-1970s, and I was your age.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hung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